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이 확전되는 시점 이후에 그 이전과 뚜렷한 조짐과 그런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추정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수많은 정거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선거 데이터 분석은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4.15 총선에서와 똑같은 그런 선거 조작을 했음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 분석과 미시적 관점 투표 및 개표 현장에 부정선거로 추정되는 그런 의심스러운 사례들을 종합해보게 되면 3구 대선이 4.15 총선의 판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월 10일 날 당선인 확정 이후에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기대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선거 공정성 문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정립하고 부정선거 척결과 공정선거 확립이 정말 앞으로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3월 9일까지 여러 가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부실 문제를 취재해서 열심히 보도하던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개표 현장에 쏟아져 나오는 의심스러운 의혹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점검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투표 및 개표 현장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부 유튜버와 SNS상의 아주 비주얼 자료와 함께 공개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기이할 정도로 주요 신문사들이 침묵하고 있는 그런 딱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신문사의 논객이나 기자들의 입에 재갈이 물릴 정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방송사들은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등을 덮기 위한 일종의 실드치기를 위해서 의용 전문가들과 농객들을 대거 초대해서 본격적으로 방송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공병호 tv를 기준으로 보면 다시 선거 문제와 관련된 모든 그런 콘텐츠들에 대해서 보도통제가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거일 동안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3월 11일 전후해서 더욱 옥죄는 그런 보도통제가 훨씬 더 심하게 그렇게 와닿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청자들이 공병호 tv가 내보내는 부정선거 관련 영상들을 보는 일이 힘들도록 채널을 아주 옥죄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영상 손출량도 급증하다가 갑자기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투표현장과 교표현장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전투표 조작으로 거의 낙선할 뻔한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의힘에서는 당선 확정 이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하는 그런 성명서 한 장이 나오지 않는 그런 딱한 실정입니다. 물론 당선 신분에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당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유감 정도는 피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치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3구 대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그냥 모두 다 묻어버리겠다는 그런 인상을 물신 풍기는 침묵과 의도적인 무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대형 유튜브들도 거의 대부분 선거 공정성과 부정선거와 관련된 정거물들의 출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앞으로도 대형 유튜브들은 다룰 그런 낌새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때는 잘 몰라서 그렇다고 치고 그러나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일들이 그에 발생했지만 다들 쉬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론을 이끄는 집단들이 보이는 모습은 실로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한심합니다. 어떻게 이처럼 중요한 정거물들 투표지 분류기 문제라든지 사전투표 조작 선거 데이터 문제라든지 모형 투표지 투입 절치선이 붙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지 1인이 여러 개의 표를 던진 정거 이런 것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침묵하고 그리고 그냥 덮기로 결정하는 것일까 선거 부정 문제가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은폐할 수 있는 사안인가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정거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3월 14일 월요일날 주요 신문사에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연합뉴스가 만든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둔하는 기사가 올라 있고 또 매일경제의 한 부장이 쓴 친녀, 친성관위와 관련된 그런 아주 형편없는 칼름이 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분명한 의도를 갖고 기획한 기사 냄새나 그런 칼름이다. 그런 판단을 들도록 만드는 그런 냄새가 아주 물씬 풍기는 그런 기사이고 그런 칼름입니다. 연합뉴스의 송은경 기자가 3월 14일날 아주 이른 아침 아침 6시 46분에 올린 기사입니다. 누군가 부정선거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마치 막아달라는 요청을 언론사가 수용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의 기사입니다. 3월 13일 일요일까지 정거물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급히 기사를 만들어서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3구 대선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정거물들이 이미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언모론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문제를 덮겠다는 그런 의도가 확고한 사람들이 사주한 그런 기사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침묵하는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다른 사람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문제고 자기 자식의 문제인데 어쩌면 이렇게 모두가 은폐하고 침묵하고 무관심으로 그렇게 덮는 쪽으로 갈 수 있을까 결국 정치인들이 스스로 선거 공정성을 찾아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각성해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별도로 추진되어야 될 그런 국민적 과제라고 봅니다. 국민의 힘에 알아서 노력해 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곧바로 윤석열 당선이니 입장이 앞으로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미 국힘당의 경선과 사전선거 동료에서 보았듯이 정말 스스로 선거 무결성 선거 공정성 선거 정직성 문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야당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선거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일은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업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